민철아 오랜만이다 중..중성 형님이 시키는데로 하겠습니다 아 왜그래 민철아 너는 너는 테.. 나이스! 테스트! 그렇지! 테스트! 아 근데 6시가 노업이라서 한방 있었는데 나이스 나이스! 그렇지! 여우! 아 잘 맞네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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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스타크리프트 방시하면 져 아 이게 이게 맞지 이게 맞아 방시만 져야 우삼 2500이? 가자 이거 근데 너가 붙어있을 때 너 이거 드랍 노캐농으로 드랍 빠른 빌드 같은 거 해주면 안 돼? 아 된데 형님?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네 네 어 흐흐흐흐흐 어 쓰일까 형님? 오늘 범인을 찾아 난데 형님 형님들이 저 두 번 죽인 건가? 아 진짜 범인 찾을까? 아 형 진짜 부신하건데 한번도 팀을 못 해가지고 형님 저 두 번 죽이십니까? 형 근데 만약에요 형님 저랑 했는데 아 부신을 했는데 지시면 어떡합니까? 형이 범인이지 흐흐흐흐 아니 아 진짜 그럼 형이 범인이지 형님 범인 만들어 드려도 되겠습니까? 하하하 해보자 아 나 진짜 해보자 와 제가 오더 필요없죠 나 그냥 실수만 합니다 아 앗 벌써 기운이 좋아 벌써 질 거 같지가 않아 여기가 민철이 옛날에 하는 거 체랍밖에 못 하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단 팔다리 잘렸어요 테란 마크 못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는 일단 3개 타고 형 뭐하실거에요? 형 칠바락 때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눈치보고 막을게요 오케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역시 눈치라고 하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눈치 아니 이게 아니 뭐 하나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얘기해줘 딱 즉흥적으로 좋은 플레이만 해야지 안그래? 진짜 나? 아니 뭐 하나부터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알려주냐고 딱 눈치껏해야지 게임을 좋은 판단만 딱 해가지고 아 역시 뭘 아시네 어 그니까 나 이걸 원했다고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맨날 지면은 너가 오더 다이아드 있고 뭐 다 시켜라 이러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영역을 내리시죠 덕고 있습니다 일단 민철이 정찰 왔어요 네 영역을 내리시죠 예 어 뭐야 민트가 5시 일어네? 어어어 5시 어? 세다리 베인마 보내기 apert다 1시 0IT 1시 0IT 1시 0IT 그럼 내가 벙커로 막아 놓을까 네 근데 나 후속 찔러서 너가 와리가리에 쳐 줘야 돼 아니면 토스랑 1 대 1 하든지 내가 막을 수 있거든 테라는 오케이 그 팔런이랑 게이트 만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.. 한자리는 비워놔도 돼. 내가 서플로 막아도 돼 그럼 지금 투 파일런으로 할게 지우면? 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 안 달렸어요. 그냥 쓰고 있어 서플만 지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? 서프 하나만 위에다 지으면 막혀? 어 이거.. 어 막는다 멀쳐 막히나? 알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오른쪽? 아 그럼 형이 다 막아 놓을지 이러고 형 투 스타 해도 돼? 어 네 돼요. 저쪽 아마 수기적으로 둘 다 구석이라 엄청 수기적으로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좀 물량할게요 어 오케이 검사는 주로! 잡고 있습니다. 역력을 내리시죠. 알겠습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여기 삼계퐁 아아 한 번.. 아아 한 번 풀었다 몰라 어 2발차 3발차 찍었어 상대 오케이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글쎄게 미래랄이 부족합니다, 미래랄이 부족합니다. 아니 시프로부터 가야되나요? 마가야하나요? 아 아니 괜찮을 것 같아 형? 너가 어제 드랍 뜨지 않아? 하나도 없어요. 그럼 형이 다하시에 마인만 박아 줄까? 네 마인만 박을게. 내가 다하시 마크 할게 그러면. 지금부터? 자, 가봅! 미네랄이 부족합니다! 말씀하시죠. SCB 준비 완료 문제 없습니다! 네 갑니다! 각종 준비 완료! 개행 있습니까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! SCB 준비 완료! 다이오! 각종 준비 완료! 개행 있습니까? 혹시 구석 볼 수 있으면 봐주세요 오케이 저러면서 다크 테크 따거든요 오케이 밑에 구석 봐야 되지? 네네 밑에 구석 다크 좋아해가지고 어 드라 나오긴 했거든 일단? 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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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 진짜 뻔하네 똑같이 맨날 와 형 클락레이스 모으는 중 한신은 2팩 드랍 12피인 것 같거든요 저 그냥 5시 한번 찔을게 오케이 오케이 이러니까 못 이기지 너한테 그냥 다 잃혀있고만 이러니까 못 이기는 거야 허리 잘하는데 똑같은 것만 해서 맨날 피 한 번 줄게 한신은 어차피 형은 레이스를 잡으면 될 것 같아 어 형은 레이스를 할게 어 6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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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망가지고 일단 가는 중 어 2팩 드라 일단 해봐 아 맨날 빨리 도와줘 갈게 아이는 무슨 century 최정임 señor 생각해 봐 하 pregunt ;; 워 두 뿔 저메 이렇게 대학이 푹인 것 같다 천천히 형 천천히 수 ответ 테라 bc 거의 다 훼 hindsight 아..이렇게 편한건데 진짜.. 자리 잘하는 친구인데.. 아..이렇게 편한건데.. 열심히 태나 다 잡혔어 태나 나오는 것도 짧아 코스도 나오네요 나 한마리 마인재거나.. 테라는 일단 못나와 어..저 다 아예 안탔어요..무장만 가고있어요 오케이 어..한 입 뚫어주려 한다..발질 나온다 어..왜 이렇게 많아 그냥 먹을게요..저 두고돼요 두고돼요 아..오케이..오케이..오케이.. 이거 아마 나한테 올 때? 여기 위에 셔틀 오케이 여기 셔틀 있어요 와..이걸 봐줘? 아니..이런 애 지겠냐? 아니..이런 걸 다 봐주는데? 아니 쟤는..쟤는 내가 안 봐주면 못 봐 아..아..아..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..이걸 어떻게 하지? 이거 재호 형 혼자 갯불 빼고 있었던 거라니까 진짜로? 아니 진짜..이걸 어떻게 지냐고 이거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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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봐 안 봐 안 봐 여우씨..어 여우씨 모았나? 세트 세트 봤다 다시! 다..가능중 여우씨로 상현 잡아줄게 오케이 퇴! 길러와 다 걸렸어 하하하 개꿀 하하 내가 원래 이런 테란이라고 아..진짜 억울해가지고 진짜 어 어 한 명 더 와요 여기 잠깐 피해 줄래? 잠깐 감심하고 있었네 재웅 형 아무것도 없다 혼자 마왔두요 레이스 아 상대 2마리 있어? 레이스 그냥 너 견제 나가줄게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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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직히 편안한거를 진짜 채울까? 알겠습니다 나갈까요? 아 9짜리 나와가지고 아 진짜 여기서 2대0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아 9시 7시 나와가지고 1대1인데 왜 그러세요? 재호 형이랑 부신이 형은 왜 최강이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나 이제 부신이하고 맨날 팀 할게 뭐라 하지마? 그럼 나 이제 부신이하고 나 스펀하는데 맨날 팀 한다?